어제 오후 3시 40분쯤 세종시 한솔동의 한 아파트 9층 실외기에서 불이 나 소방서 추산 800여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낸 뒤 15분 만에 꺼졌습니다. 한편 어제 오후 6시 45분쯤 세종시 아름동의 한 아파트 29층에서도 실외기에서 불이 나 1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. 두 사고 모두 다친 사람은 없었으며 소방당국은 전기적 요인으로 인한 화재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.